반응이 없으면 그때 조금 느리게 감아보고 이런 식으로 나이스 나이스 오 이거 이거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오케이 대박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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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컥 했는데요 힘이 이렇게 세다고 근데 와 한마리 또 따라왔어 나이스 나이스 아까 물 다 뺐다는 분 계신가요 아까 물 다 뺐다는 분 어디 계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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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쓰려 이제 올라와도 되지 이제 올라와도 되지 이게 바로 4천원짜리 습의 힘입니다 나이스 있지 있지요 왜 없겠어 예스 예스 아까 물 다 뺐다는 분 계신가요 예스 역시 힘든 곳에 온 보람이 있네요 지금 습에 안되면 진짜 좀 지루하게 바닥 하려고 했거든요 뭐 한 두번 두번 던졌나요 바로 이런 놈이 와줍니다 지금 뒤에 얘보다 조금 작은 애가 한마리 또 따라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가 진짜 작년에 지금도 공사중인데 공사 뭐 거의 끝난거 같은데 작년에 물을 진짜 많이 뺐거든요 지금 그런데서 이렇게 잡으니까 더 기쁜거에요 악녀님 나이스 쌉에 빠꾸 증어 나이스 물결표 쌉입니다 과감하게 저 돌바닥 안쪽으로 붙여봅시다 여기 하나 나올거 같은데 그렇죠 여기 하나 나오죠 나이스 나이스 아 힘 진짜 좋다 지금 계속 돌바닥 바깥쪽으로 치다가 안쪽으로 한번 던졌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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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길로 지금 돌길이 이렇게 쭉 나있어요. 돌길이 나있는데 저 앞에 저 기둥 같은 거 보이시죠? 계속 이 바깥쪽으로 던지다가 저 기둥 안쪽으로 이렇게 돌바닥이랑 사이가 있거든요? 그 안쪽에 한번 집어넣었는데 뭐 딱 나오네. 아 기가 막히네. 자. 벌써 2마리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자. 런커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사베입니다. 런커 하나 하고 갑시다 형님들. 여기 새물 나오는 데가 있나? 저기 저기. 전 여기서 새물이 나오는데? 전 여기서 새물이 나오는데? 몰라요. 새물려있고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여기 새물이 나오는데가 있다고요? 여기 안나올 때만 왔나? 동수님 나이스. 예스. 베스트 동수. 나이스. 예스. calling. 이 쪽에 다 붙어있는갑다 지금 이 쪽에 다 붙어있는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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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놈이 하나 나왔네요 벌써 3마리째가 나오고 있죠 송곳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 싸입니다 날씨도 좋지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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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이두어 이 사야지 NICE NICE 이 사야지 이 사야지 이 사야지 이 사야지 이 사야지 샤워 쇼카 이로 들어가야 되나 탈거야? 탈거야? 틀면 안되? 틀면 안되? 뜬다! OK OK 이리 오리 하나해주는구나 웨어해왔야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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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해주네요 하나해짐 결국에는 그늘에 바짝 붙였더니 고기서 나오네 힘이 얘들이 아까 얘들도 잠시만 힘이 진짜 많이 붙었어요 얘들이 힘이 붙었어 사십이 강물에 다시 붙지 말고 강물이 아닌데 일단 사십이 훌쩍 넘어가는게 결국 민호우에 나와주네요 바닥도 해보고 결국에는 그늘 밑 민호우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사회 4차 되죠 4차 쑥 넘어가죠 아 좋네요 나이스네요 진짜 오케이 이거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더? 저 그늘에 있네 그늘에 들어있네 거기 뭐 떨어지고 딱 수신 맞추려고 한번 싹 땡기는데 물어버렸네 나이스 예스 나이스 동스 깍스 나이스 나이스 민호우가 통했고 저 또 그늘을 노린게 그죠 조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네 아까 오전에 오전에는 저기 앞에서 그냥 구조물 있는 데서 수배로 막 나왔단 말이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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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나이스 동스 예스 동스님 나이스고요 삼겹살 구울 준비하시고요 삼겹살 구울 준비하시고요 삼겹살 구울 준비하시고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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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전에 다 버징으로 쑤셨던 구간이에요 지금 던진데가 그때는 뭐 버징에는 아예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때 고기가 안 들어가 있었던 건지 뭐 시간이 변해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버징할때는 아예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그늘 쪽에서 나오고 있네요 계속 까봅시다 사베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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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물이다 미쳤어 미쳐 미쳤어 안 올라와 얼굴도 안 보여 지금 털지마 무섭다 얼굴도 안보여 어떡하지? 이거 무조건 봐야되요 저 한국 신기력 세울것같아요 제발 거기로 파고들면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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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만 가지마 제발 제발 이만한 놈 또 따라왔어요 이만한 놈 또 따라왔어요 이만한 놈 또 따라왔어요 예스 나이스 손 떨려 저기 감을때 죽을뻔했어요 저기 감을때 장화 벗을까말까말까말까말 별세각이 다 들어갔어요 이만한 애가 또 따라왔어요 이만한 애가 이만한 애랑 야보다 조금 더 작은 애가 예스 예스 일단 싸웹니다 빨리 재보자 빨리 재보자 나이스 나이스 읍수님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는 드랙을 막 쪘다가 어? 이제 이제 올려야지 했는데 크겠다는 생각했는데 고대로 있는거에요 요단아 아씨 쪄다가 나무에 걸렸구나 1850 1850 1900? 1850이죠? 응 1850 예스 와 기가 막히게 찹니다 진짜 렁크 돼요? 안 돼요? 길이 렁크 되겠죠? 나이스 70번 나이스 진짜 엄청 멋있다 렁크 되겠죠? 와 나 저기 여기 여기 어? 스몰스몰람 스몰람으로 갈 때 진짜 별생각 다 들었어요 아 하 팔 아파 보이시나요? 헤헤 자 여기 제 엄지 있는 데가 딱 50이에요 50 보이셔요? 여기 엄지 있는 데가 딱 50입니다 50 딱 찍었죠? 보이죠? 자 입 닫고 딱 50 50 조금 더 제대로 재면 50 조금 더 넘겠네요 지금 입까지가 딱 50이 조금 더 넘겠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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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이 조금 더 넘깨어 하 하 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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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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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름답네요 아름다워 아 아름다워요 드렉 드렉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얘 뒤로 이만한 애가 하나 또 따라왔고 뒤에 조금 더 작은 애가 또 따라왔어요 두 마리가 따라오고 두 마리가 얘 잡히고 자 계속 가봅시다 수압입니다 예스 예스 나이스 조금 더 절여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우오오오오옓open 우와 괴물 났다 괴물 예쓰 나이스 야 빵지원 샀다가 하나 때리네요 나이스 야 저 물 있는 데까지 가면 기가 막히겠는데 이거 예쓰 진짜 나이스한 애가 하나 왔네요 바로 이거죠 자 계속 가봅시다 아싸 뱁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